자 여기는 이가리 방파리입니다 자 숨어 난리 났습니다 히트입니다 또 히트 던지면 히트입니다 바로 히트입니다 던지면 바로 히트야 1피아 1피입니다 던지면 바로 히트 1타 1피 던지면 바로 히트 던지면 바로 나오면 너무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너무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바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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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한 수 왔습니다 바쁘다 바쁘다 바로 던지면 좀 던져보겠습니다 아 난리 났네 히트 바로 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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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져만 나옵니다 와 이거 뭐 거의 뭐 무편집입니다 와 옆으로 쬔다 옆으로 쬔다 그만 쬐라 그만 쬐라 어 승우야 그만 쬐라 일로 와라 일로 와 으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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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제발 와라 제발 올라온다 마지막 팀 씁니다 올라온다 크다 크다 크 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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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먹고 살을 쪄고 밟아 이렇게 살쪄 밟아라 척 아, 사과, 대수고 트랙몬 이따야 동그랜 힘쓰는거 마지막 힘쓴다 안챙긴 사람이 빨리 챙겨서 저것을 잡았다니까 입구에서 그것을 잡았다니까 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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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달려온다 막 달려온다 막 달려온다 아 잘 달려온다 저번엔 앞으로 막 달려오네 막 달려와 앞으로 밥을 뺄려고 야가 자 빨리 빼서 쩔쩔 여 여 조심하세요 조심조심 조심조심 여 여 여 여 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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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여기다 있어 거기 여기다 있어 히트 히트 힘좋다 힘좋아 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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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잡으러 가면 진짜 힘많 manger 힘많이 써وس 히트 나kiego Shangriha 힘이 rugват us 아 아 오 고기 안 딸려온다 내가 힘이 없다 이제 이것도 안 잡혀요 그것도 피해가네 더 올라간다 절로 올라가 거래 나 거래 감사합니다 진짜 바르지 바르지 조심하세요 하늘 조오세요 밑에 하나 안 남았다 대가리만 꽉 잡고 있으면 되십니다 좀 시감수 해야 되는데 뒤에서 자꾸 잡아달라는 사람도 있으니까 실수가 없다 이거 내향에도 속은거 아닌데 와 내향 내향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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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향 송어도 불타있어 기다리기 바랍니다 야 바로 아닌데 저거도 있고 저거도 있고 거기가 히트 저거 아저씨 두 마리 갖다달라는데 미치겠다 잡아달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 지금 골짜고 저 두 마리 지금 예약해가 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세 마리 세사람이 기다리고 있다 크다 크다 대빵이다 대빵 그거 넣는다구요 안살리고 망터기도 안가져왔어요 일단 넣는다 깜짝이 더 가야겠다 고기 크가 크다 바로 사서 놔보려 네 히트 내향 뭐 고기가 얼마나 많으면 이갈이 내양이 겨락입니다 이런게 또 처음보네 이 내양의 고기가 버글버글합니다 이런 경우 또 처음이네 이갈이 내양에 더 안됩니다 아 이갈이 내양에서도 고기 앙랑이 이렇게 사이즈도 내양에 든 놈이 여기 더 커 올라왔다 자 여기 가져갔어 상품이다 상품 상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상품이다 상품 초대거리는건 상품이다 동둘 봐라 논탱이 걸렸나? 나가보자 어떻게 대구리를 늦는게 더 안났나? 이거보다 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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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숭고 타자간다 타자간다 으 3 으 으 으це 아 으아아아아 아 Moto 아 으 아 도 Canalď i ou 으 으 으 아멘